너 해채려는 거 아니야, 어? 네가 달란 돈도 다 줄게. 나만 모른다고 하면 돼. 민아야, 그동안 우리가 쌓인 정해 있잖아, 어? 나만, 나만 모른다고 하면 돼. 어? 너... 야, 너 지금 재정신이야, 어? 죽고 싶어! 사장님! 야, 너희들이 노출 피해자 내가 찾았다, 어? 그럼 있던가로 철에 붙여서 낯가니 나서게 만들어! 내가 불렀어. 저분들도 사실을 아셔야지. 사실이 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피해자 납치 혐의 긴급 체포하십시오. 네. 네. 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사장님. 사장님 모시고 가. 직인도 데려가고. 아무도... 아무데도 못 갑니다. 아무데도 못 갑니다. 사장님이. 아무도 못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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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가영 씨가 월요일마다 만났던 남자 있었죠? 괜찮아요, 가영 씨. 여기 다 가영 씨 지켜주러 왔어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해도 돼요, 응? 여기 있어요, 그 남자? 무슨 말해줄래요? 야, 지금 니네 뭐 하는 거야? 왜 안 움직여, 어? 쟤 데려가서 살인범 잡어! 누굽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안 움직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